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항상 팬사인회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팬사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팬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여기 기회에 여러분이 계시겠죠? 저희가 이따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저희 지금 신인아이돌 엔코스 팬사인회 맞습니다. 저희가 혼대를 이렇게 놀러가게 됐는데 데뷔 전에 혼대 버스킹을 좀 자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데뷔를 안 한 거에 하나도 안 믿겠 정도로 너무 잘해서 저희가 다 이제 반해갖고 팬이 돼버렸습니다. 저에게 짜임받으러 왔어요. 누구 팬이세요? 우리 엔코스 이제 데뷔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꽃길만 받자. 엔코스 화이팅! 팬분들 만나러 가볼게요. 오케이. 렛츠! 기회를 해요. 가자! 팬분들 안녕하세요 엔코스입니다! 저희가 첫 팬사인을 했을 때 포스트잇을 받았는데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싶은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도 팬은 그 유성 팬을 좀 굵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은 포스트잇에 작게도 적어야 되니까 많이 힘들고 항상 기발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좀 긴장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를 사랑받게 해주는 분들이고 매일매일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고 저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팬분들 저희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 보겠습니다. 모자분들은 바로 대단하자 그리고 그들의 댄스에 멈 associated 되게 기회를 이렇게 멤버들을 함께 자유쪽으로 엔쿱스가 여러분과 첫 팬미팅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걸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저희 엔쿱스가 너무 여러분과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희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저희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걸 저희도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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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지? 프랑스 시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엔쿱스의 슈퍼러브 안무 영상! 지금 바로! 보시죠! 뮤비 티티 스테이와 저희 앵쿠스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저희 앵쿠스가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12명이 다 매력을 갖가지 더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매력을 마음껏 보시고 저희도 여러분께 더 많은 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음악, 저희 퍼포먼스, 저희 무대 많이 사랑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나은 모습을 항상 노력하는 앵쿠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앵쿠스라는 그룹이고요 저희도 이제 높이 올라간 선배님들처럼 저희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싶은 포부를 굉장히 담고 있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있는 선배님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팬분들께도 정말 저희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앵쿠스 또는 이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쿠스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저에게 벌써 관심 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많은 팬분들이 생기고 함께 성장해가는 앵쿠스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